안녕하세요. 저는 3살짜리 딸을 키우며 떡집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썰맘 구독자분들은 떡을 더 좋아하시나요? 빵을 더 좋아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은 빵을 참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떡이라면 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깨려고 전통 떡에 여러 가지 맛을 가미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문받아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떡 케이크도 만들고 있죠. 제가 만드는 떡 케이크는 돌잔치 답례품이나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남편도 그런 저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고요. 때문에 남편과는 본의 아니게 24시간 붙어 지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결혼한 다른 친구들 얘기로는 남편과 붙어 지내면 싸우는 일이 다반사라던데 남편과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지내면서도 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꼭 남편과 결혼하리라 생각하는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묻어난 시부모님의 영향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드라마 때문에 한국 시어머니들은 다 표독스러운 줄 안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런 시월드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식들 탈없이 사는 게 최고라며 많이 배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단 하나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손잇동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형님에 대해 하소연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해 동서지간을 잘 유지해 오신 선배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형님은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부터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신혼생활 내내 제게 두통과 소화불량을 안겨주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볼일이 있던 남편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저는 눈앞에 보이는 약국으로 들어가 상대 행동을 지켜봤죠. 그랬더니 잠시 망설이던 남편이 약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한 제가 약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찰나 남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너 정유진 맞지? 누구세요? 야, 나 이용구야. 5학년 때 너랑 짝이었잖아. 넌 동창회에도 한 번을 안 나오더라. 근데 그 경계하는 눈빛은 뭐냐? 너 설마 나를 치안으로 본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름을 듣자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용구? 코딱지 이용구? 어머, 너 그렇게 작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길어졌니? 내가 좀 잘 자라긴 했지. 근데 너는 어릴 때랑 그대로다. 한눈에 알아봤어.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보였어? 다른 애들은 동창회에서도 만나고 같은 동네니까 오묘감에 보게 되던데. 아, 난 중학교 들어가면서 부산으로 내려갔어. 아빠가 거기서 일을 하셔서. 학교도 회사도 거기서 다녔거든.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그랬구나. 주말에 애들 몇 명 만나기로 했는데 너도 올 수 있으면 와라. 아는 얼굴 꽤 있을 거야. 내 전화번호 찍어줄게. 핸드폰 줘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어요. 사실 어릴 때 남편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코딱지였죠. 저도 남편을 신나게 놀리던 아이 중 한 명이었고요. 한데 20년이란 세월이 땅꼬마 사내 아이를 듬직한 청년으로 키워놨더라고요. 그렇게 재회한 저희는 1년간 만남을 이어가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네요. 남편은 길을 가던 여자들이 한 번쯤 돌아볼 정도로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실제로 노래도 잘하고 기타 연주 실력도 수준급이었어요. 바로 본격적으로 데뷔는 하지 못했지만 여기저기 라이브 공연도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서른이 훌쩍 넘어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남편을 불안해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를 설득해 남편과 헤어지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시댁은 아담한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어요. 거기서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살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은 자상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시누이도 살갑고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내외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통화를 끝내고 어두운 얼굴로 부모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지금 병원이라는데 좀 늦을 것 같다네요. 아니 병원은 갑자기 왜? 남편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하지만 남편도 자세한 말은 듣지 못했는지 그저 기다려보자고만 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군요. 결국 저와는 다시 인사하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형님 내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이거 첫 만남부터 죄송합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형, 형수님이 편찮으신 거야? 병원에는 무슨 일로 간 건데? 아, 그게 아니라... 사실 너희 형수가 갑자기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미안하다. 뭐? 시술? 무슨 시술? 그때 아주버님의 뒤에서 예비 형님이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더군요. 아, 사방님 죄송해요. 제가 병원에 잠깐 가서 상담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운 좋게 예약을 취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예약 잡기가 하늘에서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술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요. 무슨 시술을 받으셨길래 얼굴이 좀 부었네요. 아하, 피부과에서 미백 시술 좀 받았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오죽 많아요. 패션 사업하려면 외모에도 신경 써야 된다고요. 네? 그럼 피부과 가느라 늦으신 거예요? 그 피부과가 실력 좋기로 유명해서 상담 예약 잡는 것도 한 달이나 걸렸어요. 근데 취소한 사람 덕에 오늘 바로 시술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떡해요. 바로 해야지. 그럼 그렇다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병원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한참 기다리다 이제 가려던 참이에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근데 아무리 늦어도 서방님 결혼할 사람인데... 저희랑 인사는 해야지 그냥 가려고 했다고요? 아, 유진이는 오늘도 일해서 오후에 나가봐야 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다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해서 온 건데... 오후 교대라 점심 먹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어머, 그래요? 오늘 토요일인데 무슨 일이 있길래 회사를 가요? 그 회사는 주말도 없나 봐요. 유진이는 백화점에서 일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아, 그럼 혹시 계약직? 아, 저런 박봉에 고생하겠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저 윤진숙이에요. 그러면서 남편 뒤에 서 있던 제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맞득자는 얼굴인 겁니다. 첫 만남에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다고 그런 표정인지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정해놓고 갑자기 피부 미용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랫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기다리시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기분 상한 티를 낼 수 없어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잘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워낙 바쁜 사람이라 결혼해도 마주칠 일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백화점이면 판매직이에요? 월급이 진짜 쥐꼴이겠네. 주말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좀 그러네요. 힘들겠어요? 네? 아니, 뭐... 저는 이 일에 만족해요.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일하는 이유가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어머나,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예요? 난 사실 서방님은 전업주부랑 결혼하길 바랬는데. 왜요? 아직 못 들었나 본데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신경을 잘 못 쓰니까 동소라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했죠. 혹시 얼마 받아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네? 저는 초면에 돈동거리는 예비 형님의 모습이 너무 황당했어요. 거기다 대뜸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냐는 말은 또 얼마나 예의 없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저, 형수님. 죄송한데 유진이가 지금 회사에 가봐야 할 시간이 지나서요. 인사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더니 황급하게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네요. 그런 상황에 기분이 상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형수님은 원래 말씀을 저렇게 막 하셔? 오늘 초면인데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냐니. 거기다 계속 박봉이라고 남의 직업을 무시하질 않나. 왜 저러는 거야?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길래 말끝마다 바쁘다고 하고. 누가 보면 대기업 회장인 줄 알겠어. 미안해. 형수님이 좀 거침없는 성격이야. 뭘 숨기거나 돌려말하고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매출이 20억이나 되는 쇼핑몰 대표야. 일도 떡부러지게 잘하시고 뒤끝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번만 이해해줘. 아무리 그래도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열심히 자기 형수를 대변했어요. 그 말 때문에 저는 괜히 엄한 남편에게까지도 눈을 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가족들이 모여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온 가족의 시간을 맞추느라 한 달 전부터 식당 예약을 하고 미리 부지런을 떨어야 했죠. 특히 입만 열면 바쁘다는 예비 형님과 시간을 맞추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가 약속까지 취소하며 형님의 일정에 맞춰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됐죠. 그런데 막상 상견례 당일이 되자 형님 내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에게 급한 일이 생겨 참석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갑자기 잡힌 골프 약속 때문이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상견례를 위해 약속도 취소했는데 그런 말을 듣자 너무 언짢았어요. 처음 인사 가는 날도 그렇고 상견례도 그렇고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들어봤자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로가 치장하고 드레스를 갖춰 입느라 정신없는 하루였네요. 그런데 그날도 형님은 시동생의 결혼식에 남처럼 행동했어요. 아침 일찍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늦을 것 같으니 식을 잘 치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이유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을 마치고 양가 사진을 다 찍은 후에야 식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폐백을 준비하는 저에게 삐죽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네요. 동서 고생이 많네. 아 근데 화장이 좀 그렇다.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미용실을 너무 싸구려로 잡은 거 아니야? 요즘은 신부 화장도 그렇게 찐하지 않아. 요즘 유행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청담동에 나 전담으로 해주는 원장님 있는데 바쁘긴 하지만 내 부탁이라면 해줬을 텐데. 저번에 보니까 봉소 안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걱정했거든. 시간 있으면 내가 같이 다니면서 드레스 고르는 것도 봐주고 싶었는데. 아우, 내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이원. 오늘도 사실 어렵게 시간 내서 잠깐 온 거야. 그래도 이렇게 얼굴 봤으니 됐지 뭐. 그럼 폐백 잘하고 우린 다음에 집에 서봐. 형님, 지금 오셨는데 식사도 안 하고 가세요? 밥은 무슨 결혼식 식당이 다 그렇지 입맛만 버려. 우리 일부러 식권도 안 받았으니까 그만큼 돈도 굽고 뭐 좋지. 형편도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어? 아참, 초기금은 넉넉히 넣었으니까 결혼 비용에 보태고. 그럼 나 가볼게. 신혼여행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말하는 형님은 바람처럼 폐백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 내외는 가족 사진에서도 빠지고 저희 친정 식구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했네요. 넉넉히 넣었다며 큰 소리치던 형님 내 축의검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2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형제가 결혼하는데 20만 원 넣고 큰 소리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늘 재력을 과시하던 형님이 그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냥 허풍이 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에 다녀오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에서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여행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현지에서 산 코코넛 오일과 스카프였죠. 그러자 어머님은 제 앞에서 스카프를 둘러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우이도 스카프가 필요했다며 좋아해 주었죠. 그런데 형님은 그날도 역시 거침없는 막말로 제 속을 뒤집더라고요. 아, 동서는 여행 많이 안 단을 본 티가 나는구나. 이런 게 돈 쓰고도 욕먹는 일이야. 다음부터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면세점에서 립스틱이나 하나 사와. 동남아에서 산 이런 싸구려를 어떻게 쓰라고 가지고 와? 이거 얼마나 해?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만 원도 안 되지? 얘 큰 애야. 둘째가 우리 생각해서 산 건데 얼마면 어떠니? 그리고 이런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특이한 물건이잖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애쓰셨지만 제 기분은 이미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들 눈치 보는 시어머니를 곤란하게 할 수 없어 화를 참으며 대답했죠. 네, 죄송해요 형님. 저도 면세점에서 살까 하다가 그래도 현지에서 산 게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다음에는 그냥 상품권으로 준비하든지 물어보고 할게요. 그래, 해외 많이 못 가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지. 내가 윗사람이니까 이해할게. 형님은 이렇게 제게 무슨 큰 아량을 베푸는 듯이 거들며 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 가려고 시댁을 나오던 저는 근처 쓰레기통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가 신혼여행에서 사다 준 물건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순간 형님의 얼굴이 떠오른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을 향해 소리쳤네요. 자기야, 이것 봐. 이거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온 거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어?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로 지나는 거 뻔히 알 텐데. 이건 일부러 나 보라고 이러는 거 맞지?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형수님 대변을 해주던 남편도 그때는 한숨을 쉬며 쩔쩔맬습니다. 아,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나? 그래도 이건 좀 심했네. 자기가 엄청 고민해서 산 건데. 이것도 솔직해서 그런다고 할래?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못돼 먹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잘 벌면 얼마나 잘 벌어? 온몸에 명품으로 치렁치렁 도배를 해서는. 동남아 물건을 싸구려라 못 써? 하, 기가 막혀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명품 입지도 않아. 그리고 형님 이번에 차도 바꿨다고 자랑하더라. 한데 집 한 채 값이라는 외제차를 할부도 안 끊고 샀다던데? 도대체 쇼핑몰이 얼마나 대박 나면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정작 우리한테는 말만 뻔지르르 생색만 내지 뭐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잖아. 자기, 화 많이 났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기분 풀고 빨리 집에 가자. 형수 잘못을 왜 자기가 사과해? 가만 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렇고 형님이 막말해도 다 넘어가 주시더라? 누구 하나 말 조심하라고 타이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형님이 점점 더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형수 성격이 워낙 불같거든. 우리가 뭐라고 하면 형한테 고스란히 스트레스 풀까 봐 조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진짜야. 들어보니 분란이 싫었던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형님한테 모든 걸 맞춰왔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집에 시집 왔는데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건 저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먼저 형님에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네요. 툭툭 뺏는 막말에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럴수록 형님의 갑질만 더 심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형님이 갑자기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잘 지내지? 이제 배 많이 나왔겠다. 네, 4개월 넘어가니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로... 동서지간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나? 하긴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하긴 했지. 오늘 간만에 시간이 좀 나는데 이따 2시쯤 만날 수 있을까? 서방님한테 들으니 동서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던데? 네? 저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일은 무슨... 내가 우리 조카 이쁜 옷 한 벌 사주려고 그러지. 이따 신촌 백화점에서 만나자. 옷은 무슨... 아직 너무 일러요. 더 있다가 애 성별이라도 나오면 그때 사주세요. 에이, 그때 되면 또 내가 바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오늘 꼭 사주고 싶어서 그래. 성별 상관없는 색으로 사면 되잖아. 내가 패션업계 종사자인데 나 못 믿어? 그럼 이따 2시에 백화점 앞에서 봐. 저는 갑작스러운 약속에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먼저 다가가려 한 노력이 헛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20분을 기다리다 전화를 걸어봤네요. 그랬더니 형님은 한참 만에 전화를 받고는 미안하다며 10분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분이면 온다는 사람이 이번에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와 차가 막힌다며 10분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놓고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으니 말이죠. 결국 형님은 그날 1시간 반이 훌쩍 넘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늦을 걸 알았다면 아예 약속을 취소했을 텐데. 자꾸만 10분만 기다리라고 하는 통에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기다린 거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도 몸이 무거운 저를 끌고 백화점을 2시간이나 돌았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할인매대에서 아이 4복 하나 사주고는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다리가 뭉치고 아파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알아야 했네요. 마치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제 노력이 전혀 소용없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후에도 종종 일어났어요.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답장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시댁에 가족들이 모이면 형님은 일부러 제가 시집 보기 전에 있었던 일들로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웃을 때 저는 끼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멀뚱하니 과일만 깎아야 했죠. 그럴 때면 형님은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미리 연락해서 해야 할 음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언제까지 갈 테니 같이 장을 봐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약속 시간이 되면 일이 바쁘다며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 혼자 장을 보기 일쑤였죠. 물론 장을 봐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을 하고 저는 옆에서 거두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배가 나와 심부름만 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음식 목록을 불렀던 본인은 늘 일하다 늦었다며 상차림이 끝난 뒤에나 나타났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형님의 비비를 잘 맞춰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히 형님에게 따질 수가 있나요? 당연히 참아야만 했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배려해 주자 저에 대한 형님의 횡포는 도를 지나치더군요. 저는 예정일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휴직했어요. 배도 많이 나오면서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는 출퇴근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쉬고 아이 출산 준비를 하며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전화를 걸어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동서, 지금 집이지? 미안한데 내가 오늘 나오면서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친정엄마가 사고를 주셔서 그거 삼고 있었거든. 어쩌지? 미안한데 우리 집에 좀 가줄 수 있어? 네? 지금요? 그래. 난 지금 거래처랑 회의하러 왔고, 그이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그래. 다른 식구들은 다 일할 시간이고, 친정엄마는 우리 애 봐주느라 바쁘시잖아.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도 없는데. 다행히 동서가 집에 있으니 부탁 좀 할게.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현관 비밀번호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 부랴부랴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자 형님이 갑자기 황당한 말을 늘어놓더군요. 아, 동서.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착각을 했네. 가스불은 아침에 끊어온 것 같아. 근데 어차피 거기까지 갔으니까 우리 뽐이 밥이나 좀 챙겨주고 올래? 아침에 밥 주는 걸 깜빡하고 나왔거든. 뭐라고요? 안 그래도 걱정됐는데. 동서가 집에 있으니 너무 좋다. 급할 때 부탁도 할 수 있고. 동서, 애기 낳고 언제까지 쉴 거야? 아니, 아예 그냥 관두고 애나 보는 건 어때? 그까짓 계약직 일자리야. 나중에도 얼마든지 다시 구할 수 있잖아. 정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그러니까 애 보면서 가끔 이렇게 내 심부름이나 좀 해줘. 내가 용돈은 챙겨줄게. 형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이고, 나 회의 들어가야겠다. 아참, 뽐이 사료는 작은 방에 있으니까 찾아서 좀 주고 가. 그럼 잘 들어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서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려다 그래도 동물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강아지 사료를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잠을 청하지 못했지만 별일 없이 시간은 흘러 저는 무사히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자 형님은 아이 육아 문제까지 참견하며 저를 무시하시더군요. 한 번은 잠자고 있는 저희 딸을 물구러미 바라보더니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명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모른 척했습니다. 한데 굳이 저를 불러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동서, 애 영어유치원 댁이는 걸어뒀지? 네? 그게 무슨... 예지 아직 돌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유치원을 벌써... 그리고 저희는 영어유치원이니 뭐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도 애 생각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영어유치원은 꼭 보내. 애들 세대는 영어 못하면 완전 바보 취급당해. 우리 애성이 영어하는 거 봤지? 걔는 이제 1년 다녔는데 발음이 완전 현지인 뺨치잖아. 아긴 그 동네는 마땅한 영어유치원도 없긴 하겠다. 아휴, 서방님도 얼른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뜬 구름만 잡을 건지.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교육 좋은 동네로 이사도 해야 되잖아. 그런 동네에서 애 키우다간 딱... 아, 아니다. 말해봐야 뭐 동서 속만 상하지. 동서도 걱정이 많지? 그러니 돌도 안 되는 애를 친정에 맡기고 동동고리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 동서. 왜 그렇게 뾰족하게 굴어?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내가 큰엄마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친정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돈댁은 뭐, 생선 장사를 하신다고 했던가? 동서도 어릴 때 참 놀림 많이 받고 자랐겠다. 예지는 그렇게 자라지 말아야 할 텐데. 형님, 한 번 뵙지도 못한 저희 부모님 말씀은 왜 꺼내세요? 저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전 놀림 받음에 자라지도 않았고요. 설사 그렇게 자랐다고 해도 부모님 부끄러운 생각 전혀 없었을 거예요. 동서, 지금 나한테 성질낸 거니? 내 딴에는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서방님도 저러고 있고. 뭐,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오? 걱정은 감사한데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예제 아빠도 엄연히 일하고 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밴드 활동하고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저도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벌만큼은 벌어요. 그거면 저희 세 식구 그럭저럭 살만 하거든요. 전 형님이 명품으로 치장하시는 거 부럽지도 않고요. 친정에 기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하시든 전혀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걱정은 좀 그만하세요. 그러자 형님이 오만상을 찡그리며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수납장 안에 있는 그릇을 전부 꺼내놓으며 말했어요. 동서, 여기 그릇에 먼지가 아주 뿌옇다. 어머님 힘드시니까 이 그릇들 싹 씻고 정리 좀 해야겠어. 어서 와. 그리고는 5분도 채 안 돼 자기는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바람처럼 내빼더라고요. 결국 그 많은 그릇을 씻고 정리하는 건 또 제 몫이 되었죠. 그래도 그때까지의 문제는 애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본격적인 문제는 형님의 허세가 극에 달해 가족들에게 민폐까지 끼치며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일찌감치 재우고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연락했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한 목소리가 전화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용구야, 형이 너의 사정 뻔히 알면서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하다. 근데 너 혹시 목돈 좀 가진 거 있니? 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네 형수가 또 직원들 월급을 몇 달째 밀려서 호발을 당했어. 뭐? 또 라니? 그럼 그동안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야? 형수업 회사 매출이 20억이 넘는다며? 근데 직원들 월급을 왜 안 줘? 사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다 빚 좋은 개 살 거야. 쇼핑몰 좀 잘 된다고 외형만 키우느라 사무실도 강남에 내고 직원들도 너무 많이 뽑았어.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그동안 형이 월급 받아서 그 회사 직원들 다 먹여살렸다. 우리 집도 담보 잡혀서 대출받아 회사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갔어. 뭐? 근데 형수는 그렇게 명품의 외제차에 골프해? 여태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내가 일을 키웠지. 그동안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간만 커졌나 봐. 형, 도대체 그걸 왜 지켜만 봤어?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면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 네 형수가 안 된다고 난리잖냐. 사실 작년에는 엄마, 아버지가 종신보험 담보로 약관 대출까지 받아주셨어. 그것도 아직 하나도 못 갚았는데. 이제는 정말 손 벌릴 것도 없다. 뭐라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형님은 저만 마주치면 돈 얘기를 꺼내며 회사 자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월급 적은 제 직업을 무시했죠. 그런데 그게 다 허세였다니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은 구멍 뚫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본인 사회적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사치를 일삼았답니다. 그러느라 사무실 임재료와 각종 세금, 직원들 월급도 체납하기 일수였죠. 그동안은 아주버님이 동생한테까지 쉬쉬하며 그런 형님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월급과 형님의 친정도는 물론이고 저희 시부모님의 여유동까지 모든 걸 탕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지만 형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과 시누이에게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남편은 저희가 한 푼, 두 푼 모으던 적금을 깨서 보내줬습니다. 물론 저와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었죠. 사실 그동안 형님의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한 푼도 도와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을 직원들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도움을 받은 후에도 형님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를 보기가 민망했는지 심술만 더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그날은 시할아버지의 제사가 있어 퇴근 후에 모두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늘 상차림이 끝난 후에 나타나던 형님이 웬일로 일찌감치 온 모양이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퇴근을 서두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맡긴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얼른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주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형님 혼자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형님을 부르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형님이 배추전을 제 얼굴에 던지며 냅다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지금이 몇 시야? 빨리 안 다녀? 고작 몇 푼 번다고! 저는 배추전을 뺨에 맞은 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얼굴은 전에 뜨거운 열기와 갑작스러운 봉변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의 분유를 타기 위해 물을 끓이러 오던 남편이 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젖병을 집어던지고 자기 형수에게 핏대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를 내자 온 가족이 주방으로 몰려와 모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다가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제수씨, 괜찮아요?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 당신 미쳤어? 어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언니, 이걸로 얼른 얼굴 좀 닦아요. 식구들 모두가 상황을 파악하고 제게 달려와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형님만은 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는 듯이 언성을 높이더군요. 동석아,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도 회사랍시고. 돈 번다고 유세 따는 거야 뭐야? 제삿날이면 일찍 와서 상차림을 도와야지. 윗사람이 와서 일할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돼요? 형수님, 그동안 형수님이 삐죽 와서 식사만 하고 가실 때 이 사람이 배불러서도 엄마도와 음식 준비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나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책임져야 할 직원이 몇이나 됐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세요? 그래도 제 딴에는 애 데리고 정신 없을 동서 생각해서 오늘 없는 시간에서 일찍 온 거예요. 근데 탕국도 끓이고 전도 다 부칠 동안 소식도 없더니 이제야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형님의 말에 저희는 모두 말문이 막혀버렸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생전 들어보지 못한 모여운 목소리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네 너,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디 사람한테 음식을 던져? 내가 그동안 네가 무서워서 그냥 놔둔 줄 알어? 그래도 맏며느리라고 대우해 줬더니 아주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까불어? 네 눈에는 시아버지고 시어미고 안 보여? 어디 어른들 모시고 제사상 준비하면서 성과를 부려?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말씀에 온 가족이 놀라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모두 쏟아내시려는 듯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그리고 제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구는 거야. 우리 온 식구가 너 그 알량한 자존심 지켜주느라 여태 숨기고 있었는데, 너 이 사무실 있는 건물. 그 건물주가 바로 둘째 친정아버지시다. 그동안 월세 밀려도 별말 없으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다 네 동서덕이야. 정말 명품 두르고 다닐 수 있는 건 둘째인데,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검소하게 산 거야. 그런 애 앞에서 돈 자랑하고 사치나 부려놓고. 창피한 줄을 알아! 시어머니의 폭로에 형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뭐, 뭐라고요? 우리 건물주... 딸?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서부모님은 분명 생선 장사나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왜 말을 안 해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얘가 너랑 같은 줄 알아? 그런 걸 떠벌리고 다니게? 둘째, 네가 말해줘라.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한숨을 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빠 생선 장사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좀 규모가 크죠. 수산물 무역이랑 가공업 하시거든요. 어차피 생선 팔아 먹고 사는 건 같은 거라고. 아빠는 입버릇처럼 늘 본인을 생선 장수라고 소개하세요.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건 굳이 말할 필요 못 느꼈어요. 그 건물 주인은 아빠지 내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혹시나 형님 자존심 상할까 봐 걱정하는 가족들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겉모습만 중요시하고 버는 족족 사치만 일삼는 형님. 그 허영심을 그동안 온 가족이 참아 준 건 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전혀 느끼는 게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형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만둘 거예요. 그동안 형님 회사 월세 밀려도 재촉하지 말라고 부탁해왔어요. 그리고 다른 점포 다 임대로 올려도 형님 내는 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근데 다 제 헛수고였던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아주버님이 돈을 빌리러 전화하셨을 때 형님 내 사무실이 아버지 건물에 새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만난 것도 형님 회사 일을 도와주러 갔던 남편과 아버지의 심부를 갔던 제가 마주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시도 때도 없이 바쁜 척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와 만날 일이 없었던 거죠. 비록 얄미운 형님이었지만 월세도 밀릴 만큼 힘들다는 얘기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대료 올리지 말고 재촉도 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함구해달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은 제 면상에 전까지 내던지며 패악을 부렸던 겁니다. 결국 형님의 행태를 참다 못한 저희 남편이 폭발하고 시어머니도 등을 돌리셨네요. 시누이와 시아버지도 많이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안쓰러워하며 모든 허물을 감싸주던 아주버님도 형님에게 이혼을 통보했답니다. 너란 여자 진짜 질린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아이 엄마니까 어떤 허물이든 덮어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해먹겠다. 너는 천성이 글러먹은 여자야. 여기저기 손 벌려서 네가 벌인 일 수습하는 것도 지겹고 제수 씨한테 말도 안 되는 심술 부리는 거 못 본 척하는 것도 이제 한계야. 가족들이 다 네가 잘나서 참아준 줄 알아? 다 알고도 속아주는 거 마지막까지 손 내밀어주는 게 가족이라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어디 사람 얼굴에. 긴 말할 필요 없다. 우리 그만 끝내자. 당신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끝내자니? 우리 예성이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애 이름 함부로 들먹이지 마. 네가 애를 생각하는 여자면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놨겠어? 예성이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엄마는 안 보는 게 나아. 알았어. 내가 동서한테 사과하면 되잖아. 동서 미안해. 그동안 속죽개곤 것도 미안하고 동서 부모님 말씀 함부로 한 것도 미안해. 그러니까 기분 풀어. 알겠지? 그러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비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제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댁 식구들의 결심이 확고하더라고요. 제가 원인이 되어 사달이 나긴 했지만 그동안 가족들의 마음도 단단히 응어리진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등을 돌리자 형님의 회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의 건물에서도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남편이 떡집을 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남편과 저는 친정의 도움을 극구 거부했었어요, 하지만 딸자식의 잘 사는 걸 보고 싶다는 부모님의 청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떡을 팔아보기로 했네요. 저희는 요즘 유행에 맞게 떡과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집 겸 카페를 차렸습니다. 떡 케이크는 주문 제작만 가능한데 저희가 버거울 만큼 주문이 넘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달 임대료 밀리는 일 없이 꼬박꼬박 제값을 들이며 장사하게 됐죠. 형님은 결국 아주버님과 별거하며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 줄기차게 저희 떡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네요. 썰맘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가족들을 설득해 다시 형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대차게 내쳐야 할까요? 썰맘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렇게 똑부러지게 조언했던 저인데 막상 이런 일이 제 일이 되고 나니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자분들 모두 꿀떡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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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